저..저기 사장님 월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최저시급이 안 지켜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시뻑새끼고 지지고 싶냐? 그게 아니라 짤리고 싶냐고 이 시뻘새끼야 그냥 주는대로 받아 이 시뻘새끼야 싫으면 꺼지던 거야 개천만한 새끼 시뻘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빨새끼야 아니 빨새끼 대가리 한 번 바람구멍 한 번 나볼래 팍새끼야 아니 진정해 응? 알바 응? 아니 아니 뛰지야 살마 바람구멍 으아아아아아아아